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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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좋은데 어머니 차린 것도 없어 아까 좀 늦게 오신대요 창업설명회 갔다 오신다고요? 아 또 창업설명회를 갔어? 원래 준비가 철저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딜까? 밥 먹어야지 햄미네 집에 잠깐 갔다 올게 왜 또 왜 가? 책 받을 거 있어요 어 야 어 어 어 영삼아 뭐하냐 아 누나가 이거 꽃 좀 사오라 그래서 어 왜? 아 몰라 누구 선물해주려고 그러나 아 귀찮아 죽겠어 맨날 이런 일 있으면 나만 시키고 아 어디 가냐? 혜민은 아 그럼 나 혼자 갈게 자 무거운데 가방에 넣어줄 걸 그랬나? 괜찮네 이거 진짜 재밌어 배꼽 빠져 야 근데 니네 집 앞에 매일 장미꽃 갖다 놓는 애 있다고 그랬지? 어? 어 아직도 갖다 놓니? 어 맨날 갖다 놓는데 오늘은 아직 없네? 어이 어 왔냐? 왜 불렀어? 사람들 칼국수 먹더라 니네 집 칼국수 열나 좋아해 야 근데 두섭이 말이야 뭐 뭐 두섭이 진짜 혜민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또 아니 이 자식이 꽃 가게에서 장미꽃을 사는 거야 장미꽃? 아무래도 혜민 집 앞에 장미꽃 갖다 놓는 놈이 두섭이일 거 같은데 아 우연이겠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 그때 억울하다고 땅도 치고 했잖아 아무래도 이상한데 기분이 아주 꿀꿀한데 아 그럼 내일 미애이라도 한 번 해볼까? 미애? 미애 이게 뭐야? 두섭이 들여 밟아보자고 장미꽃 갖다 놓나 안 놓나 그럴까? 그래 찌찌판 거보단 낫잖아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기다려봐 야 야 나 혓발 가졌다 봐봐 아 조용해 어 어 야 가자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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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야 야 야 저거 봐 저거 봐 아이 진짜 진짜 장미사네 어 어 해멘의 집 쪽이잖아 아 나 죽네 저게 뭐야. 진짜잖아. 야 정대석. 너 진짜 헤미 좋아했어? 와 놀랄 노짜다.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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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다. 친구야 좀 넌 보냐? 그럼 나 뭐 좋아하면 안 되냐? 그리고 헤미가 네 애인이냐? 애인도 아니잖아. 뭐? 내가 어제 점찍었잖아. 그리고 헤미도 나 좋아해 이 자식아. 나 좋아해. 안 좋아해. 너나 나는 똑같은 처지야. 하긴 근데 헤미가 네 애인은 아니잖아. 맞아. 그리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헤미 좋아해. 뭐? 웃기지마 난 헤미를 정말 정말 좋아해. 야 난 헤미 사랑해. 뭐? 난 헤미를 죽도록 사랑해. 왜 이래? 난 헤미를 진짜 사랑해. 나도 헤미를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웃기지마 내가 더 사랑해. 너 이제 포기해. 아 난 포기 못해. 유학이 이렇게 된 거 네가 포기해. 이게 진짜. 야 야 야 야. 포기 못해. 아유. 야 야 야 야. 야 그러지 말고. 자 순부를 내. 뭐? 정말 헤미를 사랑한 남자만이 헤미를 차지하는 거. 어때? 진 사람은 깨끗이 물러나기. 아 그래. 근데 뭘 하지? 야 뭐 할까? 야 암 말해 암 말해. 야 암 말해. 야 암 말해. 야 암 말해. 진짜 니 형이야. 아 이거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야 안 말해? 여기서 다섯번씩 소리치는 거야. 영삼이 소리가 더 크면 동그라미 표시를 할 거고 두서비 소리가 더 크면 만세를 부를 거야. well.. 내려갈 테니까 내가 손을 울리면 소리쳐. 헬미야 사랑해 헬미야 사랑해 헬미야 사랑해 헬미야 사랑해 헬미야 사랑해 맞쌍겼다 맞쌍겨 진짜 이겼어 내가 헬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헬미야 사랑해 그래 진짜로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자 시하다라니 피자 헬미야 사랑해 헬미야 사랑해 헬미야 사랑해 헬미야 사랑해 헬미야 사랑해 떡볶음 떡볶읍 떡볶음 어? 주섭이가 이겼다! 1대1이야! 아 그럼 결승전 해야지. 결승전 뭐하지?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해미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야. 해미가 전화하는 사람이 진짜 해미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시작한다. 시작!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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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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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수라 백적 어디 있어? 아수라 백적? 어? 영상이 빌려줬는데 아 나 아직 안 봤는데 왜 빌려줬어? 다 본 줄 알았지 빨리 갔다 달라고 그래 빨리 빨리 아 진짜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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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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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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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또 잡았다! 전화해 전화해 전화 여보세요? 영삼이니? 나 혜민인데 어 혜민야! 어 혜민야? 영삼이가 이겼어! 어 혜민야! 아 그래 나 영삼이야 나 영삼이 어 혜민야! 어! 어! 자 이제 두섭이가 졌으니까 영삼이니한테 양보하는 거야 그래 깨끗하게 자 힘내! 혜민 잘 부탁한다 걱정하지마! 내가 잘해줄게! 정말 잘해줘야 돼 행복하게 걱정하지마! 도와! 너희 잘할게! 너무 서툴렀던 내 표현도 너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던 부끄럼치 않아 어? 얘기 좀 해. 아이고 세상에. 너 아직 두 밤 부었다? 아 아파. 무슨 여자에게. 손이. 뭐였지? 뭐였지? 뭐였냐? 진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물광은, 물광은 쉽게 깨집니다. 물광을 그래서 내가 쉽게 가짜 광이라고 갔습니다. 노세요. 뭔지 알았어요. 나예요. 이런 씨, 문 열렸어요 하니까 얘가 불가요 그러면 되잖아. 그럼 불갑니다. 왜 불갑니다. 전화 또 끊었어. 그럼 또 그걸로 도망가신 거야? 아니 무슨 남자애가 퍽하면 그걸로 도망갔냐? 아 그러게 옆에서 좀 잘 좀 보지. 그런걸 어떻게 매일 체크를 해. 그래요. 저희한테 책임 전과하실 순 없죠. 아 잠시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또 끊었어. 아 그럼 그걸로 또 도망가신 거야? 아니 무슨 남자가 퍽하면 그걸로 도망가냐? 아 그러게 잘 좀 보고 있지. 같은 집에서 살면서 뭐 했어. 아 그런거 어떻게 매일 체크를 해. 그래요. 저희한테 책임 전과하실 순 없죠. 아 잠깐만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어? 그래요 지금. 아 지금 생각이 안.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저씨는 지금 거짓말까지 했는데. 뭘 어떻게 이미 다 알게 된 거. 그냥 트로포즈까지 밀어붙여야지. 아 그럼 밀어붙여야죠. 아 지금 그러면 사람이 더 무서워 보이잖아. 아 그래요. 그럼 술 그냥 술김에. 헛소리와. 아 죄송합니다. 뭘? 아니 이런 등신 같은. 아 그럼 지금 그 시계 찾으러 간 거야? 아니 지금 가서 그 시계가 있냐 있어? 아 참 있을 거예요. 아 누가 봤으면 봤어. 가족같은 있어 그게. 아 이런 등신 같은. 아 죽여 먹으러 가는 놈이 그 비싼 시계를. 왜 가져가고 해. 어? 왜 가져가느냐고. 이런. 아 진짜 기집애가 왜 그러냐. 잠깐만 보자. 아 스포츠 뉴스 봐. 아 잠깐만 보자. 좋아 좋아. 왜 이래. 아 쟤가 된장을 막 버리려고 그러잖아. 내가 못 버리려고 막 이렇게 뺏다. 아이고 그나저나 어떡할 거야. 아저씨 친구도 오실 텐데. 저거 먹는 건 소고기 생거 갖다 붙이면 금방 빠지는데. 뭐? 왜요? 여기 syndrome. 감사합니다.